광찬 상사의 얼굴이 될 출연 모델을 봅니다. 광찬 상사의 홍보모델인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입니다. 보시고 누구를 주변 모델로 뽑을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장님. 들어주세요. 색감이. 전 개인적으로 이 친구 아주 좋아합니다. 아 저 친구 잘생겼구만. 이름 전정구. 나이가 21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저 친구 잘생겼구만. 네. 저 친구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? 약간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비차장 보는 안무. 팀의 피지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피지컬 스펠링 아십니까? 혹시 차장님? 음. 피읍. 이. 피읍. 피읍. 피읍이래. 이. 키옥. 리을입니다. 역시 인턴이 일을 잘해. 조사라. 이 안을 확실하게. 감사합니다. 저도 어린 친구라 요새. 이 세대에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. 정지원까지 파이팅. 이어서 들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저 친구 이름이 랩몬스터라는 친구인데요. 괴물인가? 별명이 마더. 모델. 모델입니다. 마더라고. 마더? 마루. 해외. 해외파로서. 해외에서는 모델을 마드라고 합니다. 마루. 마루. 네. 넘어갔죠. 저 친구는 머리가 왜 저러요? 이 친구는 더 과학 아니구나. 저 친구는 사생활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부장님 제가 조사를 해본 게요. 깨끗합니다. 저 친구가. 저 친구 깨끗합니다.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. 깨끗합니다. 정말 클린하지 못한 친구네요. 깨끗합니다. 넘어가시죠. 넘어가시죠. 저기 진이라는 친구가 아저기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던데. 닮은 것 같은데 혹시 아저기그 하나 뭐 할 줄 아는 거 있나? 있습니다. 뭐 부장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. 이거 모두 웃기면 바로 정직원일세. 아. 방구 좋아하십니까? 방구. 벌써부터. 방구 시원하십니다. 방구 시원하십니까? 하지만 이 방구를 뀌면 안 된다. 이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? 방구 뀌지마. 영어로 하면 돈까스. 우리 훅훅 넘어갑시다. 아 뭐 일단 뮤직비디오 잘 받고 뭐. 뭐 좋은 의견 있나? 이 친구 아주 좋습니다. 진짜 개인적으로 저 친구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나머지 의견은 보고서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. 어이. 아. 슈상훈 진흥턴. 정신 차려. 벌써부터 정신을 잃어가면 어떡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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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이런식으로 하니까 저희 부서에 발전에 없는 것 아닙니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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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부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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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다들 국부장님 신기가 안 건드리니까 조심 좀 합시다. 그리고 오늘. 회식이 있으니까 늦지 않게 다들. 참석하도록 합시다. 회식이요? 아니 불금의 회식이라뇨! 아 오늘 안 됩니다! Not today! 각자 업무 보고서 작성하는 대로 제출합니다. 제가 어제 방탄소년단 신곡 DNA 가사 자필로 10장씩 작성해서 오라고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작업하는 게 굉장히 빠르구만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완벽한데 이거. 같은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? 예? 응. 잘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예쁘게. 예쁘게. 너는 내 꿈의 출처. 떼끼 떼끼. 떼끼 떼끼가 뭡니까 떼끼 떼끼가. 예? 떼끼 떼끼 누구 때리러 갑니까? 떼끼 떼끼 다녀요 떼끼 떼끼. 이러니까 만년과장 아닙니까 만년과장. 그래. richesọ衍헷 bee 공 Bl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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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m 이전과장님이 저희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진행의 따라가시는 사운되게되이